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아침 영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6시 반경입니다 아... 이제 해가 뜨고 있는 중인데 아... 날씨는 파도가 좀 쳐요 한가지 쉬 소식은 자... 이제 강폭이 좁아지면서 물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딱...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로 사열이가 들어오지 않을까 혹시 여기 한번 영상 찍고 오늘 오후에 북천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야... 좋은 소식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 우리 토방사분들 무진장 기다릴텐데 이거 이야... 파도도 이정도면 딱 좋고 근데 여기는 파도가 세 우와... 넘어온다 넘어온다 하나... 둘... 셋... 맞지 여러분?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 넘어오면서 파도가 이렇게 되니까 팍꽁치나 모든게 울려올거 같아 자... 오늘 아침 영상이었습니다 고진 자산천에서 원투형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 written to me... 내일은 다 внеш댄